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디드라이어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루엔 바디드라이기입니다. 가성비 바디드라이기로 발터치로 작동 가능하고 자동감지 센서 기능 있습니다. 작동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4위는 이오맘 체중계 바디드라이어입니다. 체중계 겸용 바디드라이어로 올해 3월 출시 신제품이며 자동감지 센서 기능 있는 제품입니다. 3위는 파세코 바디드라이어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바디드라이어로 파세코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3단계 풍속 조절 가능합니다. 2위는 808 바디드라이어입니다. 간편하게 분리세척 가능한 제품으로 자동작동 기능 있고 작동간단하며 잘 마르는 제품입니다. 1위는 코슬리 바디드라이어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바디드라이어로 3단계 온도 및 품량 조절 가능하고 안전기능 탑재되어 있으며 비교적 조용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